15일에 신랑 김서영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름다운 신부 김서영룡이 여러분과 함께 입장을 할 때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신부 입장 여러분 풍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풍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풍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.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만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.